쉰다제 가시에 질려서 사망 가시에 질리면 죽는게 맞지 심장도 가시 맞으면 죽음 아니이 이걸로 엘리트 어떻게 잡을래 와우 아이고 세상에 백하님 만 어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도깨비탐구생활 아 감사합니다 백팩 키워보러 어땠냐구요 여러 번 하기엔 좀 아쉬웠던거 같은데 충분히 재미있었습니다 왜 라가블린 사바짐 왜죠? 우와 대박 개사기 디귿디귿디귿 포션 없어서 엘리트 가기 좀 그러네 유물골에서 왜이러냐 병불 푸른양수 아따 좀 살렸고 아이고 아이고 대박 2단계 1막 액트1 수준 쓰인다제 받아라 2단사기 3단사기 해상 3단사기 4단사기 음 아니 4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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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램 잡아야 된다고.. 이건 제 잔상입니다만.. 램 잡아야 된다.. 램 잡아야 된다.. 램 잡아야 된다.. 지금 먹어.. 지금 먹어.. 램 잡아야 된다.. 램 잡아야 된다.. 8.. 18.. 오.. 아 미친네 너무 아파 뼈 맞았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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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잔쌍히 살리네 세력 단하나 강폭이야 불쾌야 불쾌야 도상목 고기 커괴 상점 가고 엘리트 가고 점프하네 봐봐 뭐야 저거 버그임? 아임 랩까 캐시겨 캐시 고개 신발보다 싼 집 아까부터 영체화하는게 혹먹는거 같네 왜 자꾸 나오지?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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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노삼 선에서 정리될거 같은데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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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지? 제 피 깎인 거 보면은 마래기별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제 피 깎인 거 보면 오래되면 오래되면 čtk ddddddddddd 뜬 wen 누û는 The from the 도 두두두 어우 다 풀 원래 사일런트는 이렇게 합니다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뭘 바라 뭘 바라냐고 우쩜? ? 역시 사일리어 와 혐엄둠이 혐혐혐 아니 뭔 용차가 다 빠지냐 이거 임마 오우 이게 내 체력 슬로우 어? 어? 딱히 누를 생각 없었네 아, 심지어 체력도 101, 100이 떴네 미친 개 센 아, 인생 오, 딜 봐 뭐지? 왜 막아짐? 왜 막아짐,에 지옥 오오오 속에 왔어 돌기 왜 맞지 길 기름 났는데 이지묘 길은 길인데 황선길 죽거나 죽이거나야 아싸 타격지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퍼가 2뎁을 막았어. 레메시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아니 왜... 왜 이기는데...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30...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버퍼가 2뎁을 막아줍니다. 32, 16, 3데맞으면 되네. 에이. 오기. 오기. 아. 신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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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겄다. 아. 체력. 아니 체력이 아니라. 몰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데 어디다 쓰냐. 아. 신난다. 쿠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뭐야 이게 유물이 왜 이래 넷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아아 안되겠다. 자야지. 반반씩 들어가네. 어. 도누데카 힘 너무 빨리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이겼냐. 어. 헉.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 쟤 민트 노나다님? 색깔 보면 맞는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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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아 화난다 왜 왜 님들 대체 왜 이거 왜 안맞는거잉? 오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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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헉 헉 헉 헉 헉 헉 데카 죽이면 히마노름 데카 죽이면 히마노름 며팩기 오케 잡음 발팽이가 짜증나면 정상입니다. 발팽이 좋아하는 미친 로봇 발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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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팽 아니다. 발팽이 아니다. 탈페이더 이마어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지 큰일날뻔 아니 근데 왜 왜 샘? 108힐 108힐이면 그렇게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왜 샘 기네스드래프트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개피곤해 빨리 사야겠다 와 죽을 것 같다 아니 이미 제정신이 아님 사람이 마지막 와 가지 와 가지 와 가지 와 요거 자 등장하는 대노답 사명지 저 런 창방 흐접 흐접 허접 타치 별거 아니구만 창방놈틀 고맙 Music 총맥 강화 안 돼있는거 어지간히도 하셨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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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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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아 2댐 소멸이니까 영척화를 쓰는게 더 나을거같아 그래도 소멸이긴 한데 고본이 그렇군 아 내용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향로서는 칠 수 없는 빼가 왔네 내가 이겼다 심장 오적세 아아아아 아아 싸구싸구 108힐 26힐 아이 뭐야 이거 무의식의 등반 무의식의 등반